우리의 성격 꺼질댄 미소로 눈물 감수고 왜 부끄러워해 해 그래 난 눈물이 나면 울어버릴 거야 돼 난 어렵고는 나도 지질 거야 그래 미치도록 번쩌버리면 때려 부숴버리고 다 내가 환호로 만들고 웃을 거야 왜 맞는 말을 하면 안 돼 왜 마중만을 내도 저번에 안 돼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모두 봤다가 되면 쇼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쇼옹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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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룰우와 ik 음룰우와 서ened 잘하는 라디오 서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? 너무 많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유연의 tour 사실, 제가 봤을 때 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 번 더 했을 때 근데 마지막 콘서트 거의 3년간 네? 잘 가요 너무 오래 제가 이 tour을 정말 찾았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tour을 모두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tour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